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손태승 전 회장 부당대출 의혹이 불거진 우리금융을 또다시 직격했습니다. 관련 대출이 일어난 건 과거 일이지만 현 경영진도 개선 의지가 크게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는데요. 보험사 인수 과정에서 소통이 없었던 점도 지적했습니다. 김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. 우리금융을 향해 신뢰가 깨졌다고 언급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. 이번엔 사퇴 대응과 관련해 조직이 개혁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. 이 원장은 친인적 부당대출권에 대응하는 우리은행의 방식을 보면 끼리끼리 나눠먹기 문화가 팽배했다면서 최근에 매니지먼트 책임이 있지 않냐며 임종룡 우리금융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 등 현 경영진을 정조준했습니다. 다음 달 초 진행되는 정기검사에 대해선 시기상 맞물렸다고 설명했습니다. 내년에 진행하게 되면 규정 시기를 벗어날 뿐더러 부당대출 문제부터 보험사 인수까지 다양한 리스크 요인이 있어 현 단계에서 점검하겠다는 차원입니다. 이 원장은 이 과정에서 당국과 소통이 없었던 점에 대한 불편함도 내비쳤습니다. 금감원이 우리금융에 대한 정기검사의 나섬에 따라 일정상 연내 보험사 인수를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됩니다. 연합뉴스티비 김수빈입니다.